미래의 장르기 미래의 장르기 미래의 장르기 미래의 장르기 미래의 장르기 미래의 장르기 레츠고! 다 들어와. 다 뒤져서요. 미래의 장르기 미래의 장르기 자 이거 섞을까 그냥. 뉴 메타 한번 가볼게요. 아이템 나오는 대로 족족 한번 조합해보는 거예요. 별로 안 추천하는데? 그래요? 아 몰라! 나 이거 체모야. 일단 바루스물이야. 아 이거 아이템 이렇게 남아야되는데. 이번 생은 포기한다. 왜 이번 생은 포기한다 생각하세요? 몰라 일단. 스킬 한번 쓰고. 죽으면 딱상이에요. 야아. 와 근데 다리우스. 다리우스가. 다리우스가. 다리우스가 구원을 받기 싫나봐. 어 그래도 이겼다. 팔아 팔아. 바루스 팔아. 모델카이저 몰빵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 오오 기사 좋아. twr Aboveеру 공원. 죽어서. 죽어서? 죽어서 떡산다. 이야yah! 야야할 수 있어. 우웅. 자 여기서 만약에 대검 하나가 더 나오면 이건 대박인거죠 갱풀에 있는 여는 어 뭐야 들고있네 이거 만들까요 근데 만들면 누구한테 껴요 이거 루시안한테 갖다 박은 다음에 루시안을 여기다 갖다 놓자 어라 이야 쿨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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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자 이제 아이템이 지금 이것밖에 없죠 쓸데없는 지팡이 자 여기서 곡궁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곡궁이 먼저 나와야 돼요 곡궁 나오면은 이제 구인술을 껴가지고 뭔가 떡상각이 나오는데 일단 루시안 올인 하겠습니다 이 스킬에게 스킬을 사용하는 저에게 200피해 이게 아이템 이름이 뭐죠 이온 이온충격기 이온충격기 요법 여기다가 이제 레벨업해서 빙하를 껴놓거나 아니면 정찰제를 껴놓는 거야 굿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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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곡궁 곡궁 나이스 구인술 떴다 야호 음 이제 극강사기 케일과 루시안이 남았어요 이겼죠 하 1등시 만원까지야 렛츠 고 자 제발 제발 그냥 쉽게 죽어주세요 구원 헐 이거 어떻게 된거지 나이스 루시안, 너 할 수 있어 루시안, 너 할 수 있어 루시안, 너의 무빙을 보여줘 루시안 넌 할 수 있어 루시안 루시안!!!!! 안돼!!! 아... 죽을래 진짜 죽을래요? 팬 안하는 거를 다행으로 아세요. 왜 그래 또 다른 허쌤아 너 그런 나쁜 마인드 가지면 안 된단다? 나빠 하지마 이번에 1등 2만원 1등 만원 세게 간다 1등 5만점 1등하면 총 2만원 제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려서 20만원 팔갑시다. 2부에서 계속됩니다. 2부에서 계속됩니다. 2부에서 계속됩니다. 2부에서 계속됩니다.